보면 얘 주어잖아. 얘 주어지. 얘 동사지. 얘 목적어잖아. 자기 의심이라는 게 너를 괴롭힌다는 거잖아. 자기를 의심하는 게.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얘 이때 강조 구문에 우리 이렇게 표시하잖아. 강조하고 싶은 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 비동사는 말할 것도 없이. 만약에 이게 바돌드야. 그러면 만약에 얘를 강조해주고 싶으면. 이때 강조 구문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워즈로 바꿔야 된다. 당연히. 뭔만인지 이해 돼? 얘 내가 이렇게 썼으면 안 되는데. 뭔만인지 이해 되죠? 그럼 불러보자. 어떻게 돼? 이때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걸 그냥 넣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 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쵸. 셀프. 얘 다우트라고 합니다. 다우트. 다우트. 비가 무금이야. 돼요? 이리드 셀프 다우트 됐. 그 다음에 뒤에는. 그쵸. 받을 수 유저. 그럼 우리 이 문형을 보면은.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얘가 뭘로 쓰인 거야? 됐이. 이때 강조 구문을 해도 돼. 기업 강조. 그쵸. 얘는 관계사야. 됐은 관계사. 뭔만인지 이해 돼?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도 있고 뭐도 있어? 관계? 부사도 있죠. 동사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오늘 외웠잖아. 중학교 때. I love you. 나 너 진짜 개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 I do. love you. 이렇게 썼잖아. do나 뭐를 활용하면 돼? does나 did를 사용하면 돼요. 이래서 동사를 강조하거든? 동사 강조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 셀프 다우트. 주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does. 그쵸? does. 받을. you. 이렇게 쓰면 돼. 뭔만인지 이해해야 되냐?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자기의심이라는 게 진짜로 너를 괴롭혀. 뭔만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것은 바로 자기의심이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것은 바로 a이다. 이런 식으로. 돼요? 목적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때? it. is. you. that. 그 다음에. 그쵸? 받을 쓰죠. 그럼 여기서 that은 뭐야? 목적격 관계되면서죠. 그 강조하는 것의 그 구성, 문장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거라고. 뭔만인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얘 뭘로 바꿔도 돼, that을? 여기서는? f로 바꿔도 되겠죠. 뭔만인지 이해해야 돼? 여기서는 that을 뭘로 바꿔도 되는 거야? 위치로 바꿔도 되겠죠? 이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이게 괜히 강조 구문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 게 그 글의 주제 제목 요지. 핵심 토픽일 가능성이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괜히 강조 구문이 아니야. 진짜 강조해주고 싶은 거거든. 돼요? 이 영화가 나를 울도록 만들었죠. 메일이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니까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인데 동사 원형 들어간 거죠? 실제로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야? 명사나 상용사거든. 근데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라는 거는 뭐 들어가야 돼? 명서나 형용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무슨 형태가 왔어? 동사 원형 형태가 왔죠? 그러니까 예외잖아.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이름 붙여서 외우고 시험문제에 출제되는 거다. 이 부분이. 사역동사, 지각동사 다 같은 원리야.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나올 때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인데 예외적으로 동사 원형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험문제에 실제로 출제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예외야. 이렇게 동사 원형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밖에 없어. 보호자리가 아니라. 동사만 동사 형태가 들어가야 되잖아, 사실. 근데 이거 예외야, 예외. 예외니까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라고 이름 붙여서 시험문제에 출제되는 거다. 이 부분이. 항상 이 꼬부랑 부분이 보호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냐? 역시나 주어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이. 잇. 워즈죠? 왜? 주절의 시제가 메이드잖아. 잇, 워즈. 디스. 무비죠? 됐을 뭘로 바꿔도 돼? 위치로 바꿔도 되죠? 뭐만 이제 돼? 뒤에는 그대로 디스 무비 빼고 그대로 쓰면 돼. 그것은 바로 이 영화이다. 나를 울게 만든 것은 극장에서. 동사 강조는? 디스 무비. 디드. 메이크. 이해되죠? 디드 메이크. 목적어 강조하고 싶으면. 미를 강조해주고 싶으면. 잇. 워즈. 미. 델. 해석은? 그것은 바로 나다. 그쵸? 이 영화가 울게 만든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울었다 이거죠. 부사 구라는 거는 내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뭐라 그랬어? 전체사 플러스? 명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영화관에서 울었다는 걸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잇. 워즈. 인더. 티어럴. 델. 그 다음에 그대로. 그것은 바로 영화관에서다. 델을 뭘로 바꿔도 돼? 외열. 그쵸. 외열이죠. 부사. 구잖아. 이해돼? 외열 뒤로 문장 완전해? 네. 봐봐. 이렇게 완전하잖아. 뭐만 이제 해야 되죠? 이거를 이해해라. 뭐만 이제 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진도로 나가 봅시다. 20번부터. 이거 진도 나갈 만큼 나가고 한 줄 정리합시다. 우리 저번에 아무것도 못했죠. 한 줄 정리. 형광펜 3개 준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21번에서도 분명 짐은 다 안 나가고 몇 개 빠질 거거든? 근데 뒷짐은 게 빠질 거야. 30번대에서. 왜 그런 짓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나갈 거면 다 나가지. 굳이 4개 빼서 무슨 부귀영어를 누리시겠다고. 같이 한번 봅시다. 보면은 1번의 주절의 주어는 뭐야? 유저. 왜냐면 이렇게 전명으로 묶이니까. 돼요? 구조 파악 안 해온 사람. 구조 파악 해온 사람 손을 번쩍 들어. 해온 사람 손을 번쩍 들어. 해와야 된다. 뭔 말인지 해야 되죠? 여력이 되면 주제문까지 찾아오고. 그 퍼블리싱 하우스 하면 출판하는 집이잖아. 그러니까 출판사. 출판사에서 그리고 뉴스페이플, 신문사에서 너는 다음을 배운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인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잖아. 뭐를 배우냐면은 그것은 뭐야? 실수가 아니야. 근데 뭐가 실수가 아니야? 만약 그것이 엔드업하면 결국 무엇무엇이 되다 하죠? 이 표현 엄청 많이 나온다. 이번 모의고사에. 결국 무엇무엇이 되다. 결국 그것이 인쇄가 된 게 아니라면, 프린트 인쇄가 된 게 아니라면 그건 실수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래요. 이메일에서도. 주어는 nothing이죠. thing로 끝나는 건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 알죠? something special, nothing bad. 그 나쁜 어떠한 일로 일도 발생한 게 아니래요. 만약에 너가 뭐만 하지 않는다면? send키, 전송 버튼을 hit. 누르지만 않는다면 나쁜 일이 발생한 게 아니랍니다. nothing이니까 지금 동사를 부장으로 해석했다. 주어는 왓부터 어디까지야? written이죠? 긴 명사니까는 네모 가루로 묶었어. 너가 썼던 것은 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미스 스탈링? 그쵸? 잘못된 철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의 오류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무례한 커멘츠, 오비어스, 명백한 거짓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그것은 매럴 동사 뜻이 뭐라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너가 그것을 보내지만 않았으면 너는 여전히 뭐 할 시간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것을? 고칠 시간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뭐만 안 하면 돼? 프린트를 안 하거나, 보내지만 않았으면 고칠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너는 어떠한 실수든지, correct, 수정할 수가 있죠? collect는 무슨 뜻이야? 모우다. 그쵸, 모우다라는 뜻이야? 조심해. correct가 고치다고? collect, correct. 어떠한 실수든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누구도 절대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고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네가 틀린다는 거 모르니까 과거에. 이해돼? 이거,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해서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말은 쉽지. 말은 쉽지야, 이게. 직역하면 말하는 게 더 쉽다, 되어지는 것보다. 즉, 말은 쉽지야 되어지는 것보다 물론. 그러니까 실수 고친다고 말하는 거 쉽지 사실 좀 힘들긴 하잖아. 근데 샌드는 여기서 지금 전송이다, 전송. 전송 버튼이라는 건 너의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커맨드, 명령어잖아. 빨리 보내고 싶잖아, 일 끝내야 되니까. 돼? 하지만 뭐하래? 너가 그 전송피를 보내기 전에 뭐를 확실해하래? 너가 너의 문서를 읽었는지를 확실해하랍니다. carefully, 주의깊게, 마지막에. 그 한 마지막 보내기 직전에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래요. 뭔 말인지 해야 되냐? 주제문은 맨 마지막 문장이죠. 그러니까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는 보내기 마지막에 수정해라. 뜨냐? 그 다음에 7번 문장도 3번 영광펜 쳐놓으세요. 얘 속담이야, 속담. 속담이나 마찬가지죠. 어렵지 않죠? 이해 가능해 충분히. 그 다음. 그러니까 답은 뭐시오? 그쵸. 이메일을 전송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하라는 거죠? 검토하다는 게 리뷰라는 단어가 있다. 리뷰. 검토하다, 리뷰. 혹은 체크 이러한 단어 써도 되고. 써놔, 인간들아. 리뷰나 체크. 어때 고등학교 생활은 할만해? 생각보다 별거 없어 아니면 힘들어? 생각보다 별거 없죠. 생각보다 별거 없죠? 이거 똑같은 방법일 거예요. 내신 한 번만 보면 감이 잡히거든요. 그 다음. 이 1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past가 과거라는 뜻이 있는데 전치사로 무엇무엇을 지난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편의점을 지나서 하면 past the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되거든. past. 무엇무엇을 지난. 그러니까 get past 하면 지나치라는 거죠. 즉 넘어서라는 거야. 얘 명령문이죠. 넘어서라. 뭐를? 우리가 좋아하는 무엇이요? 우리가 드럽게 많이 외웠던. 가정법이잖아. 가정법. 가정법인 것만 눈치채면 돼. 가정법. 되냐? 봐봐. 아 내가 그것을 hadn't done이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을텐데 라는 반응을 지나치랍니다. 가정법 왜 썼지? 현재나 과거 사실에 반대죠. 구체적인 사례로는. 예시들어주거나. 혹은. 소망이나. 후회. 이럴 때 썼잖아. 여기에서는 어떠한 사례인 것 같아. 아 나 그거 안 했어야 됐어. 후회죠. 그러니까 후회를 넘어서라는 말이 한마디로. 뭔 말인지에 되죠?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야. 후회를 넘어서라는 건. 되냐? 만약에 디스퍼만 뜨죠? 실망이라는 게. 아 이 문장 좀 어려워. 야 보자. 주절의 주어는 어디 있어? 주절에 주어 있어? 없죠? 명령문이죠. 어디에 있어 동사? 없죠. 그쵸. 여기에 있죠. 그럼 이 후 부사절 여기서 묶어서 어디에서 끝나는 거야? 어디에서 끝나는 거야. 그쵸.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 정도는 해였죠? 이 정도 못하면은. 고운 말 쓰기로 했어. 그거 봐? 금 쪽이 나오는 거 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 쪽이. 현재도 약간 강력한 스타일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강력한 건 너네를 공부시키기 위함인데 가끔씩 그거 보면서 내가 되게 자기 반성을 해요. 잘못된 방식으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나랑 비슷한 면을 띄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러지. 그러면 뒤질래? 그러면 안 된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알아? 아이고 우리 금 쪽이가 공부를 안 하다니.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래야 된대. 나 화법. 나 화법. 나 화법. 나 화법. 아이 화법. 뭐라 그랬어? 나 전 달 법. 나 전 달 법. 근데 그러면 공부를 할까 애들이? 내가 마음이 아픈 게 대수야? 내가 안 하겠다는데? 내가 보기엔 공포정치가 먹히거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게 너를 행복하게 하더라도 행동하게 하는 육법인데? 막 엄마 너무 슬퍼. 육아노가 엄마 말 안 들으니까 너무 슬프다. 막 애들이 그리면 조금 있다가 또 엄마 말이 듣더라고요. 내가 보면 고등학생 애들은 그런 걸로 안 먹혀. 어. 그래서 뒤질래? 이래야지 말이 듣는 것 같은데. 여하튼. 보면은 이쁘죠? 라누 주원은 그쵸? 그 실망 있잖아. 너가 느끼는 실망이죠? 이게 관련이 돼 있다면. 얘 비 링트 투 무언 무언과 관련된다잖아. 얘 투 전치사죠? 뒤에 목적어 몇 개.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거든? 전치사의 목적어야. 목적어 몇 개에게. 이 투 뒤에 걸리는. 비 링트 투 뒤에 걸리는 목적어. 세 개죠? 오 1은 이그잼이죠? 오 2는? 어 잡. 그쵸? 어 잡. OR 어 잡.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나갔습니다. 그쵸? 얘인 거죠? 이 정도는 해왔죠? 그러니까 너가 느끼는 실망감이라는 게 무엇과 연결이 돼 있는 거냐면 너가 패스 통과하지 못한 그 시험과 관련이 돼 있잖아. 근데 왜 시험 통과 못했어? 너가 그것을 위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되냐? 혹은 일이잖아. 근데 어떠한 일이야? 너가 얻지 못한 일이죠. 근데 왜 못했어? 너가 뭘 말했어? 어리석은 걸 말했죠? 바보 같은 걸 인터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과 관련이 돼 있잖아. 근데 어떠한 사람이야? 너가 인상을 주지 못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너가 entirely,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시험, 직장, 사람과 관련이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래? 그것이 얘 지금 어퍼스트로피 S는 무엇에 쫄림일 가능성이 높아? 2번으로 하자. 얘 뭐 아니면 뭐에 쫄림이야? 이즈 아니면 해즈인데 여기에서는 해즈겠죠? 해포는 자동사거든? BPP 형태로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지금은 발생했다는 것을 뭐하래? 받아들이래.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여 이미 발생했어. 이 얘기죠. 뭔 말인지 해야 되냐? 유일한 가치 있죠. 아,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즉, 한마디로 하면 얘 regret죠. 후회죠. 후회의 유일한 가치는 뭐야? 너가 더 잘 알 것이라는 거야. 무엇을? 다음에 뭘 해야 할지를. 뭔 말인지 해야 돼? 그 러닝페이오브, 학습의 배움의 이득이라는 것은 유용하고 시그니피컨트, 의미가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후회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되지 후회로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if only도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이란 후회의 표현이야, 가정법으로. 이러한, if only, 이러한 아젠다. 즉, 후회의 의제, 후회의 생각. 의제라는 뜻이거든. 의제는 생각해야 될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를 의제라고 하거든. 여전히 후회의 그러한 의제라는 건 virtual, 가상의죠. 가상의. 너네 인터넷의 가상현실이라고 하잖아. 그거 진짜 현실이야?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후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단 너가 worked out 하면 파악하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해하다. 이거 단어에 나오지 않냐? 그것을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미 과거가 끝났다는 걸 이해했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때야. 어떤 한 때야? 그것을 어떻게 해? from a to be죠. 과거의 시제로부터. 텐스는 시제야? 미래의 시제로 바꿀 때랍니다. 트랜슬레이트, 해석하다, 바꾸다. 뭔 말인지 해야 돼? 얘 세물괄호야. 다음에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나는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후회,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라. 뭔 말인지 해야 돼요? 돼. 그래서 주제문은 3번.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고를게요. 얘 되죠? 구조파워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2번 문장은. 2번 문장은 좀 복잡스럽죠, 아니요? 선택지의 답은 뭘로 고를까? 2번. 2번이죠. get over이 극복하라야. get over. 극복하라는 거죠, 후회를. 그다음에 미래. 다음을 plan. 준비하라는 거죠. 너무 쉽다. 20년도보다 쉬운 것 같은 느낌이요? 보면은 22번. 만약에 너가 peer, 신경 쓰잖아, 진짜 신경 쓰잖아. 어떠한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어, 너네가. 그럼 너는 great이 좋은이란 뜻도 있는데 큰이라는 뜻도 있어. 큰, 더 큰이자, 이해를 붙었으니까.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너의 능력에 있어서 성공하고자 하는 너의 능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래요. 그 컨션 하면은 관심, 걱정, 염려. 그 관심 영역. 그 관심 영역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했던 이거죠. 신경 쓰고 있는 거. 그 관심 영역에 성공하고자 하는 능력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래. 뭔 말이야? 내적 압박 있죠? 너가 부여하는 내적 압박 있잖아, 너에게. 너가 압박하잖아, 너네를. 왜 압박해, 너네를? to achieve, 성취하기 위해. 또는 뭐 하려고? 사회적으로? do where. 잘하는 거. 즉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어. 잘하리려고 너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적 압박 있지? 공부 잘하려고. 그게 뭐야? 일반적이고 유용해.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적당하면. 윤활제가 되거든, 원동력이 되고. 너만 이제야 돼? 하지만 뭐 할 때? 너가 다우트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인다? 다우트, 의심할 때 있죠. 그러니까 그 영역, 영역 있잖아. 근데 어떠한 영역이야? 그러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능력을 의심할 때 있지. 영역에서. 근데 어떠한 영역? 너에게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를 의심할 때 너의 자아 가치라는 게 어때? 상처 있게 되다. 고통받다, 악화되다라는 뜻이 있다. 악화된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무조건 믿어야 돼.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그냥 믿는 거는 그냥 맹목적이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공부를 열심히 진짜 하고 있다던가. 이 벗을 사이로 뭐가 병렬돼? 벗, 엔드벗, 오알소. 무슨 접속서야? 엔드벗, 오알소? 등이 접속사죠? 오른쪽이랑 왼쪽의 형태가 똑같아야 돼. 뭐가, 그럼 뭐가 병렬되는 거야? 벗을 사이로. 그쵸? 얘랑? 얘랑 병렬되는 거 알죠? 뭔 말인지 해야 되지? 이렇게 병렬되는 경 그러니까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병렬되는 거야? 부사절 세모가로는 있으나 없으나 만화한 애잖아. 부연 설명이니까. 그러니까 문장에 이렇게 큰 틀이 안 보이면 봐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장문하라고 했어. 여기 장문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웬을 안 써버려. 구조 파악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조 파악을 해야지 어떠한 문장 형태가 들어갈지가 유추 가능하다고. 뭔 말인지 해야 되죠? 그 상황이라는 게 유니클이가 참. 일단은 3번 용광펜 씹시다. 이거 단어 나오냐? 1번 뜻으로 쓰세요. 일단 1번 뜻. 독특하게. 이거 어쩌다가 검정색 된 거다. 굳이 검정색으로 쓸 필요 없다. 독특하게. 2번은 투규의 형태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하튼 유니클리. 이게 품사 뭐야? 부사죠? 부사는 뭐 소식해줘? 뭐 빼고 다? 명사 빼고 다 소식해주죠? 명사 빼고 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허용사, 동사, 문장 전체. 부사도 꾸며주죠. 부사가. 얘 뭐 소식해주죠? 지금 유니클리가. 스트레스풀이라는 형용사 소식해주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 출제하실 때 유니클리를 뭘로 바꾸게? 유니크. 이렇게 바꿔서 왜? 그럼 틀린 거야? 그 상황이라는 게 특유한 형태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줘. 우리 각각에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머리가 진짜 아플 수 있고 갑자기 땀이 날 수도 있고 근육이 격렬될 수도 있고. 그 개인에 따라서 특유의 형태로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거다.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야? 일단 이 문장 끝까지 듣자. 베이스도 온 무엇에 기반하여서. 근데 무엇에 기반하여서. 이게 네모 가루죠? 여기에서는. 그것들이 우리의 의심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된답니다. 여기서 대개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시켜? 무엇이? 그 상황이? 뭔만인지 해야 되냐? 그 상황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다. 사실 스트레스가 마음에 확 와닿게 들어가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개씩 단어시험 보잖아. 뭔만인지 해야 돼? 그게 누구한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일 수 있지. 근데 누군가에겐 아니지. 뭔만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것에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게. 그 상황이라는 게. 이해되지? 어. 그다음 4번. 여기 드디어 나온다. 이때 강조구문이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강조해주고 있어. 나시야 나. 나시야. 수행하고자 하는 압박이 아니야. 뭐는? 너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대세는 뭐야? 뭐를 수식해줘? 프레셔를 수식해주는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위치로 바꿔도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제대로 시켜. 크리에이츠죠? 왜냐면 선행사가 뭐라? 단수라. 무슨 말인지 해야 되지? 봐봐. 오히려 오히려 이거 3번 용광펜. 내가 3번 용광펜 채는 이유는 이런 게 순서배열이나 문장삽입의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오히려 또 뭐야? 이때 강조구문 보여? 얘도 강조구문이죠? 그것은 바로 뭐야? 자기의 의심이랍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이해 되죠?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죠? 문영이. 대신 여기에서는 뭘로 바꿔도 돼? 위치로 바꿔도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게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이래.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인이 압박감 때문이야?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야? 뭐 때문이야? 의심.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때문에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이건 그냥 이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진리라는 게 아니야. 팩트가 아니야. 이 사람의 의견이야. 레더리 함축하고 있는 건 뭐야? 오히려 이게 문맥상 함축하고 있는 건 뭐야? 그쵸? 이거 바로 앞 문장이 있는 거를 반대로 받아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레더리나 인스테드 있죠? 인스테드. 이러한 애들 앞에는 꼭 부정학구간 부정문이 나와. 이런 거 있지? 나 영어 못해. 대신에 이런. 나 영어 못해. 대신에 수학 잘해. 나 영어 잘해. 대신에. 이상하지? 그러니까 항상 앞 문장에 부정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하면 이런 연결어가 빈칸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 빈칸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여기서는 명사야. 의심이라는 건 커즈 A2 부정사죠. 되냐? 얘 우리 모의고사 1학년 때도 커즈라는 동사 나오지 않았나? 경고하다 조언하다로? 아 이게 아니라 고3이구나. 의심이라는 건 너가 얘 조심해. 얘 어렵다. 긍정적이고 뉴트럴 무슨 뜻이야? 중립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로 이 제니윌리가 또 혹시나 형용사 소식해 주는 거 보이죠? 실제로 부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보도록 만들어? 의심을 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중립적일 수도 있고 실제로 부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보게 만들어? 더 부정적으로. 왜? 100개 맞았는데 단어 시간 100개 맞았는데 90개 맞았어. 긍정적이죠? 근데 어때? 어떻게 보여? 그 상황이? 부정적으로 느껴져. 그 다음에 중립적인 것도 부정적. 진짜 안 좋은 건 더 부정적으로 보도록 만들어. 왜? 무엇이?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면 모든 상황이든지 다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 뭘 네거티블리가 소식해 주는 게 뭐야? C죠? C? 동사 소식해 주고 있다 지금. 투부정사. 무슨 말인지 해야 돼? 뭘 네거티브로 바꾸면 어때? 틀려. 무슨 말인지 해야 되니? 그리고 엔드 봐봐. 여기서 엔드로 이 에즈는 갑자기 왜 쓰였을 것 같아? 우리가 좋아하는? 뭐야? 간주동사죠? C, A, 에즈, B죠? C죠? A에 해당하는 게 뭐야? 여기서부터? 이 C의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사실. C, A, 에즈, B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실제로 부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보도록 경고해? 약이 아니야. 경고가 아니라 약이잖아. 커즈 A2B잖아 얘도. A가 투부정사 하도록 만들다 하죠. 드라이브 포스. 기억나죠? 커즈 A2 부정사. 얼라우 A2 부정사. 그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도록 만들어? 이러한 경험들을 너 자신의 숄트커밍. 단점의 반영으로 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해도 되죠? 그러니까 의심하면 뭐든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다. 숄트커밍 3번. 이게 무슨 뜻이야? 단점. 숄트커밍. 동의하는 뭐야? 디스어드벤티지. 또 이게 또 내신에서 미치게 좋아하는 명사거든요. 디스어드벤티지스가. 내가 이거 스펠링 맞냐? 디스어드벤티지스. 이거 한 줄 정리할 때 내가 이거 장단점이라는 표현 한 번 더 정리해주긴 할게요. 뭔 말인지 이해해야 돼? 자기, 토픽은 자기 의심이다. 자기 의심이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질문이야. 너가 그 상황을 볼 때 상황을 보잖아. 그리고 너의 강점을 보잖아.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으로 보잖아. 그러면 너는 뭐 할 가능성이 낮아?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낮답니다. 뭐로써? 너의 디스스트레스. 괴로움의 원천으로부터.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돼요? 오브젝티브가 객관적인이라는 형용사잖아. LY 붙어서 부사된 거고. 반의원은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죠. 서브젝티브. 서브젝티브는 무슨 뜻이야? 주관적인. 그러니까 부사 표현 조심해. 이거 문법 문제로 나올 것 같거든? 주제분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되겠냐? 주제분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되겠냐? 5번. 7번. 6번. 6번. 딱히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전 2번을 골랐거든요. 2번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 그러니까 토픽으로 고르면은 뭐가. 뭐야. 일단 글의 흐름찬 토픽으로 고르면. 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글을 다 읽었잖아. 뭐 어떠한 단어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들어오냐. 의심하다. 이 의심이란 동사랑 또. 의심. 그 다음. 압박. 낫다? 아니 압박. 압박. 그쵸. 일단 보자. 압박, 의심 그 다음에. 다 지연. 다치게 하는 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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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유추한 거야 그 다음. 다치게 하다는 표현이 나와? 아. suffers? 그 2번 문장에 왜 마지막 단어? 일단 자아존중감이 먼저 나와야지. 되냐? 만약에 이렇게 세 단어로 고르면. 압박이라는 건 어때? 압박이라는 건 어때? 이 화자가 보기에 이 프레셔라는 건 어때? 괜찮아. 노멀 유지풀 유용에 성공하는데 이 정도의 압박은 있어야지 수업하면서. 뭔만 이제 해야 돼? 근데 의심은 어때? 자기 가치를? 떨어뜨린다. 떨어뜨린다. 읽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있네 중요한 문장. 중요한 토픽 2번에. 뭔만 이제 해야 돼요? 자신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자신을 믿으셔야죠. 스카이 캣을 봤어? 의심하고. 의심. 의심 믿으라고 하죠. 믿으라고. 그럼 주제가 뭐야? 자기 의심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너네를 의심해본 적 있니? 네. 없어? 의심할 만한 이해 자체가 없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번. 좋아 좋아. 이쪽도로 가는 거야. 그다음. 23번. 그 두 사람이. 아 이 질문 괜찮아 참. 이거 비언어적신호에 대한 사례거든? 비언어적신호 감옥에 이거 배웠냐? 언어적신호랑 비언어적신호? 그거부터 한번 정리해볼까? 언어적신호 뭐라고 쓰게? 언어의. 언어의. 그쵸? 벌벌. 벌벌. 이게 언어예요. 시그널스. 혹은 뭐 사인스라고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스라고도 하더라고. 이게 진짜 고3때까지 한 100번은 나와요. 이 토픽이. 응? 얼마나 얘기해야 되냐? 언어적신호. 그러니까 언어적신호라는 건. 결국에 뭐를 포함하는 거야? 구체적인 사례로. 말 그대로 월즈. 말을 포함하는 거다. 월. 단어를 포함하는 거. 비언어적신호는 뭐? 그쵸? 영어로는 논벌벌이야. 논벌벌. 뒤에는 똑같아. 시그널, 사인스, 커뮤니케이션. 그쵸? 손짓. 이거를 암 무브먼트라고 하더라고. 팔동작이나 혹은. 표정 있죠? 그리고 제스처. 바디 제스처. 혹은 바디랭귀지라고 하더라고. 랭귀지. 혹은.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톤 오브 보이스. 이게 어조거든 어조. 혹은 인토네이션 기억나? 그거 무슨 히스로 공항에서 일하는. 그. 에이시안인들이 자기는 무시반던. 너네 아닌가? 기억 안 나?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아니야? 이게. 약간 이거였어. 질문할 때 한국 에이시안인들은. 끝을 올려서 질문하지 않잖아. 선생님 뭐해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끝을 올려서 발음하. 어조가 그렇잖아. 근데. 그 히스로 공항이 독일이었나? 기억이 안 나. 여하튼. 그 독일에서. 에이시안인들이 카페테리아에서. 급식 배식일을 하거든. 근데 무슨. 그레이비 소스라는 게 있어. 나 그 소스 진짜 좋아하는데. 여하튼. 그 그레이비 소스라를. 그레이비 소스 가져. 가져가세요.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를 물어볼 때. 그레이비라고 올려서 얘기해야 되는데. 에이시안인들은 그레이비.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근데 아시안인들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아시안인들이 너무 루드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무례하다고. 근데 그 이유가. 비연화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시안인들은 질문할 때. 어조를 내리는데.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듣기에는. 잉글리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듣기에는. 그레이비라고 내려서 발음하면. 이거 그레이비 소스야. 먹던지 말던지. 얘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야. 뭐만 해야 돼? 언어에 따라서. 인토네이션에 따라. 이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뭐만 해야 돼? 그거 있잖아. 어조가 얼마나 중요해. 어 진짜 잘한다 니네. 이거랑. 잘한다. 이게 엄청. 이게 어조가 엄청 중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 다음에 고3 질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유아가 영어로 뭐야? 유아. 인. 펀트. 그러니까 유아거든? 되게 어린 까난 애기. 걔네들이 엄마의 말을 가끔 알아듣는 것 같잖아. 부모의 말을. 근데 실제로. 버벌 커뮤니케이션. 언어적 신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매력적인 어트럭티브 토이를 애들에게 줘. 유아들에게.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애들에게. 그러면서 엄마들이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말로 실제 걔네한테. 근데 어조가 두 개야. 하나는 어조가 인코리진. 되게 격려하는 듯한 그런 어조 있죠. 지금 스펠링 안 쓸게. 그 다음에 하나는 단호하고 약간 차가운 어조로 얘기해. 예스를. 뭔만 얘기해야 돼? 가져 놀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때 있고. 가져 놀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때 있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도 어조가 두 개였다는 거야. 인코리진 할 때도 있고. 약간 뾰족하고 차가울 때 있고. 근데 어떨 때 많이 갖고 놀았을 것 같아? 1, 2, 3, 4 중에. 1번이랑 3번. 실제 말은 내용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어조를 보고 애들이. 강아지도 실제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야. 그 어조. 어조를 알아듣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잘 생각해봐. 호모사피엔스일 때 우리가 실제로는 그 레터가 없었잖아. 단어가 없었잖아. 말이라는 게 없었잖아. 막 손짓, 발짓으로 표현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언어적 신호에 엄청 민감하다는 얘기야. 표정. 심지어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알아? 고3에? 우리가 너네 나보면 인사하지. 인사해봐. 나 봤다고 생각하고. 인사해봐. 눈썹을 잘해봐. 어때? 눈썹이 약간? 올라간다는 거야. 친한 사람을 만나서 반가우면 눈썹이 약간 이렇게 올라간대. 너네 근데 이거 알아? 모르지? 근데 별로 안 반가우면. 눈썹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비언어적 신호를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모른대. 그게 진짜 질문 내용이야. 근데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에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도 뭔가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별로 반갑지 않을 때 그렇게 눈썹이 안 올라간다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 그 질문이 고3 수능특강 질문에다.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한 게 다 고3. 그러니까 전부 다 비언어적 신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죠. 비언어적 신호는 맨날 나와요. 맨날. 무슨 말인지 해야 되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거 재밌어가지고. 뭐?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쳐다보는 거야. 비언어적 신호? 네. 몸짓 언어라고. 몸짓 언어. 아 그거 무슨 그거 있잖아. 그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무슨 그림을. 그거 알아? 랜덤으로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한 5명 세워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림을 그리라 그래. 그러면서 그 몸짓 언어 전문가가 딱 그 사람한테 물어봐. 한 명만 거짓말을 해. 당신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다 내라고 해. 그럼 그 몬짓 언어 전문가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딱 맞춰. 왜냐하면 그 무슨 눈썹에 뭔지 뭐 그런 걸로 다 맞춘대. 그러니까 비언어적 신호에 우리가 사실 읽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잖아. 사실. 그쵸? 근데 그 비언어적 신호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고 또 어떠한 질문이 있었냐면 그 두 사람이 비인볼트 인하면 이게 단어 뭐야? 무엇무엇에? 관여하다. 그쵸? 어니스트죠? 허니스트 아니야? 어니스트야? 정직하고 오픈하면 공개된 그러한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을 때 있잖아. 니네가 친구랑 얘기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 되게 정직하고 공개된 대화를 하죠? 그럴 때 백핸 포스 하면 앞뒤로 하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보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대화한다는 거죠. 그것은 스무스 하면 순조로운 교환이죠. 친구랑 얘기할 때. 그냥 신스 때문에죠. 각각이 드로우 온 하면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그들의 과거에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얘기를 하고 있는다는 게 과거 얘기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럴 때 그 교환의 속도라는 것은 뭐만큼 빨라? 기억만큼이나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만 하면 되니까. 문 열어봐요. 열어놓으세요. 잘가요. 원만 이제 되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원퍼슨이죠. 나머지 하나는 D아돌이죠? 두 개였을 때? 한 사람의 거짓말을 할 때 있죠.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더 어때? 느려지죠. 왜냐하면 뇌라는 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 프로세스 동사야. 세부 사항들을 처리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새로운 인벤션. 창작이니까 결국엔 꾸며낸 이야기죠. 문맥상. 꾸며낸 이야기 라고 해석하면 돼. 발명이니까 되냐? 발명이 된다는 건 문맥상 얘기를 발명이 되는 거니까 꾸며낸 이야기인 거잖아. 뭐보다? 이게 대늘 사유로 대조되는 게 뭐야? 저장된 사실이죠? 저장된 사실을 해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툭 리콜이랑 병렬되는 건 그렇죠? 툭 프로세스야.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뇌가 처리하기에 왜? 지어내야 되니까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기를 타이밍이라는 게 모든 것이라는 건 넌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중요하다는 거죠. 타이밍이 everything. 중요하답니다. 너는 뭐를 눈치채? 타임래그 시간에 지연이라는 걸 눈치챌 거래. 뭐 할 때? 너가 대화를 할 때 누군가와 근데 어떠한 누군가요? 메이크업 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니네 화장하는 것도 메이크업이고 사과 화해하는 것도 메이크업이거든?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상황을 지어내는 사람과 얘기할 때 되냐? 시간의 지연이라는 걸 너는 눈치채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너네 눈치챌 거라는 거야. 왜? 타이밍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한 타이밍이 어때 좀? 느리니까. 뭔 말인지도 되냐? 그것들이 진행을 그것들이 계속되면서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이 데이라는 거는 뭘 함축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보기엔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거거든.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don't forget 잃어버리 까먹지 마. 명심해. 이거죠. the other이죠. 역시나. 두 사람이니까. one the other 되냐? 다른 한 사람이 너의 몸짓 언어 즉 비언어적 신호죠. 비언어적 신호를 또한 읽고 있을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야?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 그걸 너네가 눈치챘다고 치자. 그러면은 너가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들의 이야기를 즉 상대방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들은 멈출 거래요. 그 정보를 또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비언어적 신호를 눈치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여하튼 거짓말을 하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야. 대화를 할 때. 뭔만 해도 되냐? 이해 돼? 3번 영상펜으로 이 타임레그 시간의 지연 레그는 뭐 딜레이로 바꿔도 되겠죠. 연기되는 거니까 딜레이 바디랭귀지는 뭐야? 다시 말하면 논벌벌이죠? 논벌벌 쌓인 논벌벌 뭐래? 아 맞구나. 다시 말하면 이거잖아. 비언어적 신호 몸짓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파악하고 있다는 거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옆에 있는 신규절 여태가 싱스요, 사인스. 사인스. 이건데. 그쵸? 사인스. 이거다. 답이 뭐시오? 선택지에 답이. 그쵸? 딜레이드가 본문에선 뭘로 쓰인 거야? 뭘 타임 더 살초 뭘 타임 더 프로세스 그걸로 보면 되겠죠. 1번 영광펜 지금 부분에 본문에 뭘 타임 더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보여요. 4번 문장에 그 부분을 딜레이드라고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죠. 되냐? 혹은 타임래그를 딜레이드 리스펀스일수로 봐도 되고 지연된 반응이죠. 거짓말의 신호로서의 뭔 말인지 해도 되죠? 그 다음 세팅이 상황이란 뜻이 있어. 상황 여기는 세팅 선의의 거짓말이죠. 백색 거짓말이라는 건 선의의 거짓말의 필요성이죠. 사회적인 상황에서 세팅이 동의어로 컨텍스트야. 컨텍스트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 몇 살처럼 보였을 때 33살처럼 보이거든. 근데 사회적 맥락상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지. 이러한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오른쪽 마지막이다. 이것만 하면 일단 한 줄 정리하고 집에 가자. 보면은 얘 일단 뭐 들어주는 거야? 이 표현 보니까. 예시죠. Think about imagine let's say 똑같다. 되죠? 잠시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어떠한 것을. 근데 어떠한 것이냐면 너가 샀던 것인데 어땠어? 너가 또 나오네. end of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죠? 사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동그란 가루 두 개가 지금 둘 다 뭐 수시켜주는 거야? something 수시켜주는 거 알죠? 너네 샀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 있어? 많죠. 없어?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성격상. 근데 있는 애들 있죠? 이거 생각해보자. 그 클로딩이 의류거든? 의류 물품 있죠? 즉 옷 있죠? 너가 또 나오네. end of ing 너가 한 번도 입지 않은 결국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혹은 너가 읽지 않은 책 이러한 거죠. 되냐? 근데 일부 일부 일렉트로닉 익힙먼트 전자기기의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거 근데 어떠한 전자기기야? 얘가 좀 어려울 것 같아. made it 하면은 얘가 해내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해내다 성공하다. 그러니까 박스 밖으로 나오지 못한 그러한 일부 전자기기들 어머니들이 그거 꼭 사실 솔직히 아버지들이 이러거든요. 어머니들이 이런 거 안 사시는데 또 아버지들이 무슨 그 홈쇼핑 보시다가 무슨 연기를 빨아들이는 후라이팬 하면은 막 요리도 안 하시는데 갑자기 막 저거 막 구매하시고 내가 스무살 때 크리스마스 날 그 홈플러스에서 그 펀척 행사를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그거 드론 같은 거 시현해가지고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라고 드론 시현하는 거를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날리면서 파는 거야. 근데 애들보다 아빠들이 그렇게 환장을 하셔. 아빠들이 이거 사준다고 막 하면서 자기 날려봐도 되냐고 막 하면서 막 근데 남자들이 기기에 환장을 하더라고 신기했어요. 여하튼 잇댓 가주어 진주어다? 가주어 진주어에서 잇댓은 접속사다. 참고로 접속사야? 아까 강조구문에서 잇댓에서 잇댓은 뭐였어? 관계사였잖아. 근데 얘는 접속사야. 되냐? 봐봐. 오스트레일리언 호주인들 혼자만으로도 호주인 인종 하나만으로도 평균적으로 10.8 빌리언 AUD가 오스트레일리언 달러거든? 호주 달러를 사용한답니다. 대략 미국 달러로는 9.99 빌리언이래요. 여기 오른쪽에 숫자 보이죠?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감이 안 잡혀요. 매년 어디에다가? 상품에다가 드냐? 근데 어떤 상품에 쓰는 거야?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상품에 근데 이게 뭐보다 더 많아? 총 정부 비용 이거를 굳이 따지면 정부 지출 총액 정부 지출 총액보다 많다고 근데 정부가 어디에 쓰는 돈보다 더 많은 거야? 대학과 도로에 그러니까 호주 전역에 있는 대학과 도로에 쓰는 돈보다 뭐가 더 많아? 사람들이 쓰지 않는 상품에 상품을 구매하는 돈이 더 많다는 거야. 사실 5번에서 나온 액수는 너무 커서 감이 안 잡히고 그것은 평균 얼마야? 미국 달러로 1250불이래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40만원 정도? 가구단 140만원 정도를 쓰지 않는 물건을 사는데 쓰는 거야. 되냐? 이건 호주 달러고 얘는 미국 달러다? 이거 상관없어. 각 가정단 한 140만원 정도를 쓰지 않는 그런 물건을 사는 거죠.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걸 잊잖아. 얘 구조파하기 힘들 텐데. 동사 어디 있냐? All the things의 동사. All이죠? 얘 that도 뭐 수시켜줘? 그쵸? 얘 수시켜주죠? 둘 다 지금 things 수시켜주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닫아. 그 다음에 겟어링부터 무슨 가로야? 세모 가로야? 세모 가로? 동그란 가로? 나 여기 세모 가로 쳤는데 동그란 가로 해도 될 것 같아? 세모 가로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할게. 봐봐. 어떠한 봐봐. 모든 물건들인데 우리가 산 물건들이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물건 거기에. 돼? 뭐 하면서? 먼지나 모으면서. 그럼 이해되죠? 이해돼? 이게 다 뭐야? 웨이스트. 폐기물이라고. 뭔 말인지 해야 돼? 낭비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뭐를 이 사람은 낭비라고 하고 있어? 사놓고 안 쓰는 걸 낭비라고 하고 있어? 즉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리고 심지어는 뭐야? 퓨어 러비시. 순수하게 쓸모없는 물건의 관점에서 낭비라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되냐? 그 어썼라면 저자야. 글 쓰는 사람. 저자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옵절부는 사실 우리가 무슨 뜻을 외워? 관찰하다잖아. 근데 얘가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 말하다. 말하듯이 비트윈 A&B죠. 되냐? 주어는 디퍼런스고. 돼요? 우리가 구매한 물건과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건 뭐야? 더 스토프죠. B에 해당하는 건 what we use고. 돼? 우리가 구매한 물건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것 사이의 차이. 즉 우리가 산 물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뺀 게 뭐라는 거야? 낭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용하지 않는 건 낭비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해야 되죠? 주제문은 7번이에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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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라고 얘기해주는 질문이야. 사용하지 선택지의 답은 뭘로 볼까요? 그쵸? 너가 구매한 것은 낭비이다. 만약에 너가 뭐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쵸? unless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라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됩니까? 네.